틈새 선반을 마저 이쪽으로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줬구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골든글로우 이렇게 슈크림 하나가 무너져서 이렇게 빈자리가 생겨버렸어요. 뭘로? 얘는 복숭아 미임금이 이상하게 금이 여기 갖다 놨더니 무너져 버리네요. 왜 그러지? 속상해 안방 베란다 쪽에 거기가 해가 들기는 해도 창틀 사이만큼은 해가 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얘도 여기다 갖다 놨더니 약간의 변화를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리고 여기도 얘도 샌디고 그냥 커팅해서 꼽아 놓은 건데 잘 있네요. 그래도 무너지지도 안하고 애들도 제가 일부러 얘네 3개는 분갈이를 안 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특히 얘가 분갈이 했다 하면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구요. 얘가 미니벨금 미니벨금은요 금이 아니라도 조금 까탈스럽더라구요. 제가요 키워보니까 그래서 슈퍼노바 하여튼 요 3개 4개 4개는 얘는 뭐 그렇게 까탈스럽지는 않은데 발디인데 얘는 아직 성격을 모르고 얘가 좀 제가 실패를 많이 봤어요. 개마호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니까 여기는 통풍이 잘 되고 해도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머나 얘 좀 봐요. 패러독스 세상에 이쪽에 잠시만요 얘는 짜잔 얘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뻐요.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참 예뻐요. 예쁘죠? 여러분 예뻐. 그러니까 다행맘들은 요 맛에 빠져버린다니깐요. 이거 행복한 꽃그릇 옛날에 한참 유행할 때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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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딱 자리를 잡았어요. 어찌보면 발디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름이 보면은 없는게 많아요.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는거 로키야 로키야 내려와 안돼 안돼 로키 빨리 내려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얘도 얘는 환경을 얘는 패러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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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도 근데 잠깐만요 이거 패러독스인데 너무 예뻐요. 봐봐요.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어머 세상에 놀 데가 없네 이렇게 요 화분에다가 하 예뻐 패러독스 얘도 뭐 너무 예쁘게 자랐어요. 어머 세상에 얘도 홍영을 그때 이 꽃인가 하여튼 대충 꽂아놨는데도 이렇게 잘 돼요. 여러분 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틈새 선반 만들어서 얘네들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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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